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준비하는 정권 교체기, 혹은 정권 이항기를 이른바 허니문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두세 달 정도는 여야가 협조하면서 정치적 예의를 갖추는 그런 기간인데, 이번에는 허니문이 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좀 마음은 편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허니문이 깨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건 비터문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좀 고통스럽다고 해서. 왜 이 허니문 퓨어리드로 그냥 야당이 된 측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냐면 국민들 지지율이 너무 높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율이. 거의 뭐 80%, 90%까지 육박하고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면 바로 역풍을 받고 본인들 책임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럼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야당 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지율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또 당내에서도 미운 털 박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허니문을 지켜주자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민망할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 비터문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든 건 당선자 스스로 만들었다. 누구를 책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서부터 허니문이 깨졌는데 그 모든 귀책 사유는 당선자에게 있다. 지금 뭐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사실은 허니문은 깨졌다. 이번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 기간은 없다라는 것은 공감이 다 돼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지금은 당선자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허니문이 깨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의도된 겁니다. 이번 허니문이 없이 출발하는 상황은 대선하고 지방선거하고 너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금년 6월 1일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니문 기간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깨야 돼요. 지금 인사 문제가 됐던 각종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의 실천 문제 하나 됐던 앞으로 계속 제동을 걸 겁니다. 그래야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용남 의원 그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좀 과한 평가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일단 음모론적 분석의 냄새가 많이 나고 두 번째 의원들 중심의 민주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계시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의원들이 그 정도의 기획력을 갖고 이 상황을 대응한 것은 분명코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국방부 이전권이 없었으면요. 민주당 내원권이 훨씬 더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 민주당 내부의 내원권을 이 사건이 덮어버렸어. 속으로 취임한 지 3주 뒤에 선거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패배적 색채가 무척 짙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 이거 이러면 해볼만한 거 아니야? 2007년 그 상황이 지금 데자뷰처럼 떠오르고 있거든요. 인수위원장이시죠? 인수위원장이 오렌지를 오렌지라고 하는 발음을 하면서 그때부터 급락을 하는데 그 이후로 지지율이 반등을 못해요. 그리고 있다가 바로 소고기 광우병 사태 터지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한 번의 역사적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심상치 않다. 좀 조심해야 된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2008년 5월 광우병 파동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단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지금은 정말 즐겨야 될 때거든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당선인에게 집중되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정책이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실리면서 지지율이 쭉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대단이 더해져서 이제 마음이 올라가죠. 이게 대통령 직무실 이전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선의 패배에서 좀 좌절해 있거나 아니면 실망감에 젖어 있어야 되는 민주당 쪽 진영은 지금 확 결집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 쪽은 약간 주춤하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관련지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이 문제가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이고 나아가서 이 정권이 어떤 정권교체론을 배경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많지 않잖아요. 청와대 이전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청와대는 구조 자체가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느냐 마치 조선시대에 임금을 섬기듯이 이게 임금이 머무는 곳에 대신질이 어전 회의를 하러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놨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직무실에 있는 본관하고 비서실장 이하 모든 참모들이 있는 여민관이라고 합니다만 거기가 길 따라서 가면 800m, 900m 떨어져 있어요. 미국의 백악관의 웨스트윙처럼 대통령 직무실 바로 옆에 비서실장 방이 있고 다른 스태프들의 방이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15년도에 국감을 하면서 이 정부에서 차기 정부를 위해서 청와대 재구조화를 위한 설계까지만 뽑아놓고 가라. 그리고 실제로 건축해서 입주하는 건 차기 정부에 넘기더라도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구조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은 여민관으로 와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2015년도에 제기했다고 하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이거든요.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봐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문재인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면서부터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비서실도 확대 회의할 때는 진무실에서 하지만 항상 그 여민관에 대통령 진무실을 갖다 놓고 비서들하고 바로 붙어서 업무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얘기를 보면요. 뭐를 주장하는지가 일단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전하는데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미 불편은 다 초래를 했어요. 두 번째 소통할 수 있는 진무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조갑재 기자가 세 번째 지적을 하잖아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당선되고 보니까 광화문 총선을 옮긴다는 것이 재앙 수준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본인의 공약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잡고 원점으로 돌아가야지 왜 국방부로 이전하냐는 게 조갑재 기자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건 진보 진영에서 문제 제기나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진보 농객들은 여기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다 반대를 해요. 구신정부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언론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충돌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협조 요청을 해야 돼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이 있죠. 이게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하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영원히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단이 시작된 게 인수위에서 당선인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면 인수위에서 경험 많은 분들이 정알못이거든요. 당선자는. 그리고 누가 뭐라고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그걸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문제인데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안 한 게 난 문제인 것 같아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때는 물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인수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만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과간이었어요. 5월 10일 날 아침에 그냥 쭉 밀고 들어와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특히 각 부처에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 보고 야, 니네 적폐지? 짐 싸서 빨리 나가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짐도 제대로 못 챙겨갖고 쫓겨나다시피 한 게 딱 5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의 요구를 들어서 불법적인 요구다, 무리하다, 점령군 노릇한다, 이건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이게 국방부를 이전하고 언제까지 국방부를 빼라고 인수위가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불법입니다. 인수위는요. 부처 강제 퇴원이나 부처 이전 명령을 할 권한이 없어요. 두 번째, 뭐를 요구했냐면 예비비를 쓰겠다 그랬어요. 자, 예비비는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행정부처에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기재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무위원회에 올려갖고 의결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죠. 이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직전에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명박 사면 압박을 했잖아요. 이명박 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비공식으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자, 광은 내가 팔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책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합시다 해서 비공개를 하다가 이게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은 현직 대통령이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언론에다가 미래에게 사면 복권을 요청한다고 자, 그럼 현직 대통령한테 거의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요. 자, 예비비를 써라? 아니, 인수위가 뭔데 예비비를 쓰라마라 합니까? 일단 인수위에서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 사실상 협조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안 들어준다,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방법은 없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협조 요청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다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나는 그게 정말 정치 초보자들의 행위라고 보는 거야. 우린 꼭 옮기겠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하는 게 먼저지 이거를 완성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점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다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국방부 밑에 벙커가 있다고 하는 걸 왜 북한인들한테 얘기해 줍니까? 뭐 김정은하고 깐부예요? 왜 거기다 얘기를 해줘요? 국방부 벙커나 청와대 벙커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아니요. 북한도 알고 대부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게 정보 담당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과 있다고 확인해 주는 것은 정보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김영랑 의원님, 지갑 내놓으세요. 카드 이리 줘보세요. 지갑도 뺏어가려고요, 이제는? 아니, 저는 경제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이거예요. 나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오늘 좀 지갑 해가지고 카드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 하고 지갑 내놔, 카드 내놔. 어? 저거 뺏어요, 그러면? 아니, 나 경제적으로 협력 요청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들 눈에는 인수위가 이렇게 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에 답변해 보세요. 통일동 사무실? 거기서 어떻게 지금 업무를 봅니까? 그리고 청와대, 단 하루도 못 들어간다. 왜 하루도 못 들어갑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삶았습니까? 거기에 급사를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답변하세요. 카드 내놓고. 카드 내놓고. 카드 뺏어가려고. 저도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답변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이건 명백한 충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인으로서는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청와대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표현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현 정부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주면 이전 준비나 프로세스는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거고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용산으로 정말 이전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전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국민이 봤을 때 불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그럼요. 청와대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상하는 것은 지금 현 청와대가 예비비나 이런 분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고 당선인도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거 좀 처리를 하면서. 아니요. 단 하루도. 예예. 국방부 이전하는 거는 워낙 지금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합참은 지금 용산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죠. 하지만 합참 의장은 사성 장군이고 이게 군부대에 있어야 될 합참이 왜 그동안 용산에 있었냐. 한미연합사의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평택 미군 기지로 한미연합사가 이전에 가기 때문에 합참은 다시 군부대로 옮겨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 용산에 청사가 두 개 있잖아요. 신청사하고 구청사하고. 그 국방부는 한 개 청사를 합참이 빈자리로 옮겨가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얼추. 그래서 비인은 신청사를 청와대 직무실로 보다 정확하게 대통령 직무실로 쓰겠다는 것이고 그게 무리한 계획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용란 의원님도 눈빛이 흔들려는 거 보니까 뭘 또 흔들려요. 본인이 어거지를 쓰는 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이삿짐센터가 짐 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수방사에서 벌써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지금 수방사 포효,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합참이 그쪽으로 입주를 못합니다. 그리고 합참이 보세요. 군대 갔다 오셨죠? 저는 대위제대했어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저는 중위제대입니다. 충성. 제일 중요한 게 보안정보지휘체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국방부권은 군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청와대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경찰 통제도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 통제되어 있죠. 수방 시스템 되어 있고 금융세 시스템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해상 항공 시스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구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축해놓고 구축의 안정성을 점검하는데 기본적으로 빠르면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가 뭐라 그러냐면 3년 걸린다 그래요. 군부대 하나 이전하는 대로 군부대 물품을 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보안 시스템 움직이는 게 그렇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국가 대개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죠?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은 국민의 불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청와대를 이전하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지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하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고 치고 급하게 옮겼을 때 국가안보에 어떤 불안감이 있지 않느냐가 첫 번째 불안감이고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약간 우려하니까 바로 인수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부 출범 이후에 집무실이 일어날 때까지 당선인이 서초동에서 통일동으로 출퇴근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더 안보는 경우가 더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이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 더 나아가면 이렇게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전한다 보면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또 청와대로 가겠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문제를 조갑재 기자가 지적한 거예요. 이경재 기자가 지적했습니다. 아니 이미 미리 지적을 했으면서 이경재 기자도 지적했다고 아니 우리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 변희재 씨도 막 나만 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위가 어느 정도 좀 해소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워낙 이에 이슈파이팅이 세게 붙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화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 정부는 협조해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5월 10일 임기 시작을 용산에서 하는 건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건 뭐 틀렸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걸 공론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지금부터 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웃으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국힘이 지금 우려하거나 이 당선자와 인수위가 우려해야 될 게 전국에 서동요가 퍼지고 있어요. 이거는 주로 민주당 쪽에서 많이 퍼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등등으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무척 조심하면서 말들을 아껴요. 대선 와중에도 총공스승이라는 분이 있었고 권진법사가 있었고 이런 분들의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저렇게 아주 단호하게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무속적 이런 경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서동요가 퍼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과 인수위 측에서 이거는 쉽게 진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앞으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무척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용사로 미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김용란 의원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통일동에 안 가고 절충으로 청와대 들어가서 업무 보는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더욱 의심합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